제가 오랫동안 파나텍 시프터와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해 왔는데 특별히 이 제품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없는 데다가 이번에 한 세트를 더 구입하게 되어서 간단한 소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하이엔드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이 두 제품들이 가성비로는 최고의 제품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파나텍 클럽 스포트 시프터 SQ 1.5를 보겠습니다. 이 SQ라고 붙은 것은요 시퀀셜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이고 1.5는 예전에 1.0 버전이 약간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된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의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랜선처럼 생긴 RJ 케이블로 파나텍 베이스와 연결이 되고 타 브랜드의 베이스와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려면요 USB 어댑터를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후진 기어 포함 전체 8단 기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진 기어와 7단 기어는 눌러서 움직이는 형태라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후진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7단은 빨리 넣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전진 기어는요 6단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어붕의 장력도 옆면에 있는 나사가 있는데요 이거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제품의 가성비가 좋다고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퀀셜 모드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조절도 아주 쉽습니다. 옆면 하단에 위치한 슬라이더를 움직이는 것으로 H패턴과 시퀀셜 모드 간 손쉬운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어 노부도 시퀀셜 형태로 쉽게 바꿔 끌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장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하단에 하드 마운트 할 수 있는 4개의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옆면이나 후면을 통해서도 마운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입시 포함되어 있는 이 부품들을 통해서요. 내 귀퉁에 있는 이 작은 나사를 풀면요. 이 사이에다가요. 암나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나사 홀 역할을 하는 부품을 넣어서 슬라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치대에다가는 뭐 어떠한 형태로든 마운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파나텍 베이스에 처음으로 연결하면은 시프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H패턴 모드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상태에서 LCD에 나오는 대로 기어봉을 위치시키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 사용하시다가 혹시나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은 튜닝 메뉴 버튼과 스타트 버튼을 함께 누르면 다시 시프터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은 제가 파나텍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손쉽게 H패턴 모드와 시퀀셜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용 느낌이 진짜 자동차 기어봉 느낌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진 하이엔드 제품들이 있지만은 그런 제품들은 가격이 몇 배로 뛰기 때문에 범용으로 사용하기에 이 파나텍 시프터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베나텍 핸드브레이크 1.5입니다. 역시 뭐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 좋은 하이엔드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은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나름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3.5mm 스테레오 단자 같은 것으로 핸드브레이크와 연결을 하고 베이스 혹은 페달과 이 RJ 케이블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래에 새로 디자인된 베이스들에는 이 핸드브레이크를 직접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예전에 디자인된 CSW 같은 경우는 핸드브레이크 단자가 없기 때문에 직접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핸드브레이크를 페달에 연결하고 그리고 그 페달을 베이스에 연결을 하던가 아니면 이런 어댑터를 이용해서 베이스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단에 마운트할 수 있는 세 개의 나사 구멍이 있고요. 옆면이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도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요. 뚜껑을 열어서 연결하는 게 더 편합니다. 뚜껑을 열려면 상단부 나사 두 개를 풀어야 하고요. 또 하나의 나사가 있는데 이게 스티커로 가려져 있습니다. 과감하게 떼어버리고 그래서 뚜껑을 열고서는 볼트와 너트를 끼우면 작업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옆면으로 마운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레버의 위치를 세로나 가로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볼트와 너트를 풀어서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위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핸드브레이크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기능 자체가 단순하거든요. 근래에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이런 저렴한 제품들을 USB 형태로 자작을 하시거나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FANATEC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FANATEC 핸드브레이크의 연결 편의성이 좋은 데다가 가격이나 사용 느낌들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